2024년 7월 6일 밤 11시 29분입니다. 이티뷔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GS 쪽이 배달의 민족이 없었는데 GS25의 더프레쉬를 추가 입점을 시켰어요. 원래는 요기요. 여기만 있었는데 옮긴 것 같고 특징으로는 배달의 민족 하는 대표 있잖아요. 그만두면서 새로 바뀌었거든요. 확장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오션이 베리라지 이게 그겁니다. 석유 운반하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건조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2조가 터졌고 그 다음에 다른 현대 쪽에서 터져가지고 하루에 3조 정도 나왔습니다. 시인이 오프라인 한국에 들어왔는데 오프라인 들어오면서 이렇게도 같이 브랜드 입점 폰드 쪽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MM 탄소 포집 CUSS인가? 뭐 걸로 알고 있는데 OCCS인가 보네요. 아 선박용 이렇게 선박용 포집 시스템 실증나 샀다고 나왔고 메모리지가 간만에 좀 급등이 나왔어요. 2배 이상 좀 올랐죠. 이유는 없음 중요정보 없음 저의 공시 요구했는데 없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HMM이 그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전망 그니까 지금 사실 해운 쪽 전체적으로 괜찮아가지고 좀 올라가는 추대입니다. 뭐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C소프트 조금 시끄럽죠. 여기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만 하면 되는데 시간은 한 1, 2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룸메드 이런 게 뭐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나왔고 SK스케어는 반도체 투자 전문회사로 반도체랑도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도체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번 죽을 때 한번 확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모리트 아까 얘기했고 삼성전자가 10조 이게 7분기 만인가? 그래서 아마 다시 이 정도까지 9조 이상 10조 이상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동안 안 좋았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뭐 HBM뿐만 아니라 여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성장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 근데 사이클 산업 특징이 이렇게 가다가 생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수요가 없을 때는 확 얻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약간씩 좀 정리하는 게 좋죠. 스테파니리 씨 그 다음에 한현준 씨 스테파니리분은 사진 보니까 얼굴은 알겠더라고요. 전속 계약을 두 분이서 맺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YG 쪽에서 포에버 퍼포먼스 그러니까 뭐 코레오라피라고 해서 댄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풀 버전을 최초 공개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해요. 잘하는데 요즘엔 뭐 다 잘하니까 어쨌든 YG가 또 여자 걸그룹 잘 키우니까 나중에 또 잘 될 거라고는 봅니다. 길게 보면. 에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은 없었고요. 8,000원 또 찍어줬어요. 잘 이렇게는 안 보일 텐데 분병으로 보시면 8,000원 또 찍어주고 내려왔습니다. 또 작업하시는 분들은 사고 팔고 저도 이걸 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네. 손대고 싶은데 그냥 참고 있습니다. 계속. 8,000원은 계속 찍어주고 있다. 보면 되고요.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해운 쪽이 괜찮아가지고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라가진 않았고 뭐 이 정도에서 크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적 나올 때 HMM 포함해서 다른 해운 쪽 좋으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틱스 중공업 여기는 엔진 이거 사실 의미 없죠. 이거는 의미 없고 그 다음에 7월 날 조선일부에서 발표할 거라고 단독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거짓말 하는 게 됐죠. 3일 날 하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하긴 한 것 같고 오후 2시랑 2시 반 정도에 한번 한번 모였던 걸로 느낌상 그 예상이랑 조금 다르게 월요일 화요일 빼고 수요일 날 잠깐 올릴까 말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수요일부터 좀 약간씩 좀 뺄까 말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쨌든 목요일까지 해서 약간 또 반등이 또 나와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매를 그 17,700원 때 좀 많이 했고요. 700,800 많이 하고 그때 18,000원을 했는데 그 목요일에 금요일 날 오전에도 18,900원 정도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좀 절반 이상은 추매한 거 절반 다 정리했고 제가 또 이제 다른 것도 왔다 갔다 할 게 있어가지고 냅뒀는데 일단은 뭐 손해는 아닌 게 그 밑으로 그 위로도 좀 어느 정도 파랗기 때문에 추매한 건 이건 세컨 계좌만 작업한 거고요. 메인은 그냥 냅뒀습니다. 메인이냐 뭐 건드릴 필요가 없고 단타를 그냥 조만간 간만에 좀 하고 있고요. 요거랑 지금 두 개 하고 있는데 월요일은 보니까 시회에 보니까 더 빠질 것 같아요. 빠졌다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빨지 모르겠는데 너무 빠지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도 막 엄청 또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단기 좀 실망 매물? 뭐 이런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종토방 그래도 영향을 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개미들끼리 그냥 장난친다 뭐라고 봐도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부에서 좀 아는 사람들은 또 아마 또 여기서 눌러가지고 위에서 팔고 다시 아마 샀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빠졌을 때 다시 샀다가 결과 나올 것 같을 때 들어 올렸다가 팔고 그 다음에 뭐 흐름 보겠죠. 요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티시면 됩니다. 단타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 어디까지 빨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래는 14,000원까지는 안 내릴 것 같고요. 15,000원 정도 16,000원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뭐 내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실망할 때 윙이푸드 같은 경우도 쭉 빠졌다가 또 어느 정도 적당히 내려가면서 똑 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갈 텐데 단타를 그냥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셔도 돼요. 놔두셔도 되는데 저는 열심히 그냥 하고 있다. 마지막 스퍼트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까지는 나오겠죠. 그리고 HMM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주고 있고요. 2만원에서 좀 잘 꺾이는 듯한 느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은 700원 잠깐 찍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 700원 정도 한번 톡 찍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트럼프가 또 될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그래서 친환경이라던가 이런 게 약간 전체적으로 ESS 쪽도 그래서 여기 다른 쪽인데 이터닉스 여기도 한 발이 확 빠졌단 말이에요. 트럼프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EU에서는 하겠죠. EU 쪽은 뭐 그래도 극우정당을 약간 좀 벗어나는 영국도 극우 쪽 벗어났죠. 그래서 중도 쪽 넘어갔고 프랑스도 좀 뭐 이것저것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총선 중이죠. 아무튼 흐름상으로는 그냥그냥 그렇다. 또 바이든 우세해야 약간 좀 기대해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드릴 말이 없네요. 여기는 그리고 대하차전선 여기는 뭐 일단 팔만큼 팔고 그냥 냅두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구경 하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되면 이제 재선 재선이 아니라 재건태와 움직일 테니까 그때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여긴 좀 샀습니다. 더 사가지고 다른 거 좀 작업하면서 겸사겸사 하는데 1500원이면 뭐 괜찮다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또 빠졌기 때문에 위로 윗골에 한번 탁탁 주기 좋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잘 파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1700 부분 요정도까지 한번 갈 거라는 가정하에 1500원이면 그 정도까지는 근처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니까 춤에 요정도 요정도 때 하시는 분들은 더 추미하시는 분들은 1700정도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거는 거의 한 1900이나 2000 사이 정도 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펄어비스 왜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중국 판호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갈 거고 거기 수는 일은 모르겠네요. 조금만 좋다고 하면 어쨌든 뭐 돈은 더 들어올 거니까 중국 인구도 많고 하니까 인기가 뭐 탑클래스 아니라도 상위권만 유지되도 돈은 꽤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GS 리테일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뭐 인적 분할 많이 남았기 때문에 2만원 아래 내려가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스트 여기도 조금 더 쌌는데 거의 뭐 손 뭐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느낌이고 SM 쪽이 아 그게 있어요. 그 김범수 씨 지금 조사 받고 있습니다. SM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그거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진짜 운 나쁘면 그 정권 받기 전까지 좀 약간의 뭐 정치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은 하거든요. 뭐 제가 모르지만 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약간의 추측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좀 꽤 길어서 버티셔야 됩니다. 텐트폴 드라마를 계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하기로 했는데도 딜레이 된 거 보면 뭐 예전에 YG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그 뭔가 오너리스크 같은 거 있거나 이럴 때 악재가 없을 때 올리기가 더 쉬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 윙의 푸드 어 이때 좀 많이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팔았죠. 어쨌든 2200원에 판 거 있었기 때문에 2000원 아래에서 다시 좀 샀습니다. 더 샀고 다른 걸 좀 더 매도해가지고 좀 더 샀어요. 여기 그 시외에 빠진 거 보니까 시간 외에 월요일날 더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뭐 빠져봐요. 어디까지 빠지겠어요. 뭐 1600, 1800 좀 더까지 빠지겠죠. 빠짐 또 올라오긴 매우 쉬우니까 요런 거는 이제 작업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2000원 아래는 뭐 이제는 좀 괜찮다고 봐요. 이 정도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이제 3주 남았어요. 3주 남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잠깐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초청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뭐 크게 뭐 영향은 없을 텐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거죠. 그 장기로 샤오미 때처럼 이렇게 장투로 들어올 수 있는 절반의 비중 누가 돈을 대느냐 대느냐 그게 나오면 아마 3000원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왜냐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2000원 아래는 또 단타로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바닥이죠. 사고 싶은데 안 사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 하느라 고래신용 정보 여기도 지금 살 정도 됐죠. 이 정도면 좀 더 빠지면 기회입니다. 지금 경기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신용 PF부터 해가지고 연체율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는 기회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야 되는데 저 다른 거 작업하느라 못하고 있어요. 딜레이돼가지고 매우 사고 싶은 지금 종목입니다. 네오위즈 여기는 뭐 DLC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면 게임 쪽 그냥 한 번에 확 튀던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크게 뭐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SKT 이터닉스 쪽은 트럼프 아마 영향인 것 같은데 좀 빠졌다가 여기가 ESS 관련 쪽이잖아요. 이게 지금 테슬라 쪽에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싶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약간 반성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엠피션 여기 바닥은 끝난 것 같고 7월 중으로 작업을 할 텐데 여기도 조금씩 사고 있어요. 특히 폰드나 이런 데도 좀 조금씩 사고 있고 사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6,200원이었잖아요. 6,000원에 팩이 좋거든요. 여기 또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쉰이죠. 거기랑 또 협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는데 하긴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7월달 아마 이제 그 뭐죠 정식으로 오픈하는 그 대면은 아마 그때부터 펌핑 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맛보기로 줄 것 같고 한 두 번 세 번 하다가 팍 올리겠죠. 그때 좀 털어내면 되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사도 그리고 셀룰미드 여기는 작전주 같은데 일단 구경영중 YG 쪽은 C는 잘 되고 있고요. 매출은 하반기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3분기 워낙 좀 많이 좀 눌려놓기 때문에 이렇고 혹시라도 블랙핑크가 또 뭐 콘서트를 내년이나 이럴 때 한다 그러면 상한가도 노력을 할 수 있는데 하긴 하겠죠. 좀 쉬다가 그리고 그리고 에머리지 여기가 좀 간만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참 보긴 했었는데 제가 살펴보진 않았거든요. 다른 거 좀 작업하고 여기 생길 때 여기 좀 재모랑 이거 좀 뉴스 좀 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튀어버렸네요. 그래서 사진 못했는데 구경만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S2는 뭐 여기 반도체 뭐 이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해운 쪽은 뭐 지금 나쁘진 않고 포스코도 약간 2차전지 뭐 이런 이슈에 있었는데 당장은 올라갈 게 아닐 것 같고요. 조선 쪽은 괜찮아요. 지금도 다 괜찮아요. 한화 쪽이 약간 생각보다 좀 눌렸는데 조선 쪽 괜찮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간만에 잘라왔다 그래서 올라왔죠. 외국인들도 그렇고 AI가 꺾이면 엄청나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수요가 당장 주는 건 아니고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항상 실적 피크일 때 좀 주가가 빠지는 편이었기 때문에 많이 사셨던 분들은 저는 조금씩 파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